Because of you 모두 너 때문에 Because of you 아니 나 때문에 Because of me 사랑 때문에 이러잖아요 사랑 때문에 결심 사랑 안 해 영원히 be your love 제이형에 대해서 뭔가 알고 계신 게 있으시죠? 언니의 인생이 네 형 때문에 저렇게 된 거 알면 너 안 만나려고 할 거다 진지인 자식한테 입덕 벙긋하면 안 되는 거야 니가 갑자기 로드매니저일 왜 윤서 씨 좀 만나려고 찾아냈습니다 당신 아들이 걔랑도 키고 다니거든 걔 죽음 당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살려 세상에 비밀이 있다고 생각해 뭘 알고 있다는 거야? 형이 저지른 일 전부 다 대표님이 글로리아 본 눈앞에서 헤엄거설 따님을 뜨겁게 포옹하시더라니까요 니가 먼저 놔주는 건 생각해 본 적 없니? 사랑하는 사람이 짐이 되는 거 그만하고 싶어요 제가 대표님의 손 놓을래요 대표님의 손 놓을래요 대표님의 손 놓을래요 내 손 놓을래요 아멘